쟤도 상당히 강한 놈이네 자 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음 뭐야 와 미친 이렇게 한순간에 어 살았네 아닌가 헐 버려 아 잠깐만 야 근데 알맹이 개소름이다 이거 진짜 대책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원컵 나왔어 선배들이 착하네 그래도 엘렌을 딱 와 미쳤다 이거 개씹노담이다 이거 진짜로 와 이거 어떻게 해야되 이거 야 이걸 지금 게임에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해 이걸 야 잠깐만 제3장 제5화 선택과 결과 두 가지가 내려간다 해볼까 이거 그럼 이거